네, 저희가 뭐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 이런 광고는 가능한 여러분께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좀 함께 이 사회에 또 좋은 구성원들 많이 키워내고 또 전세계 또 이런 인도적 지원 같은 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잘 전달되는 것도 저희가 또 잘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고요.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참 많이 들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1년 내에 27만 가구가 파산할 위기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민간연구소라든지 언론사에서 분석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어제 금융안정상황보고소라는 걸 냈거든요.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겁니다. 차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보여주시면. 자, 저걸 보시죠. GDP 대비 증가하는 민간빚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에 가계신용이고 그다음에 기업신용. 이거 합친 걸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신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가계에서 대출받은 거 하고 신용카드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신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절대 규모라는 건.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도 커지니까요. 신용이 부채라는 거죠? 빚.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좋은데 또 뭐야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증권에서 신용 썼다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아마 일제시대 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에요. 빚. 좋은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저길 보시면 민간신용. 그저거 가계 기업 합친 걸 이제 민간 부채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게 220.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절대 규모가 아니고 GDP 대비해서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규모라면 저렇게 늘리는 게 좋죠. 그런데 GDP는 느리게 성장하고 가계나 기업의 신용 즉 빚은 GDP보다 훨씬 빨리 성장한다는 거죠. 2017년도에 보면 181.9%였는데 2021년도에는 220.8%니까 굉장히 40%포인트 정도 추월 성장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영업자 적자 가구입니다. 저건 뭐냐면 수입에서 예를 들면 이자 갚고 비용 쓰고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 가구 수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77만 가구.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부채 규모는 덩달아서 177조 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 유동성 위험 가구 이거 가만 놔두면 파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구 수가 저렇게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차트는 이제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라는 gdp 성장률이 굉장히 쾌속 항진을 하면 저런 것들을 수용해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말까지는 비교적 고성장을 했죠.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작년 4분기에 명목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가계와 기업의 빚을 얘기하는 민간 신용 증가율이 무려 10.0%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2분기에 이게 11%였는데 2009년 2분기라는 건 금융위기 직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국면이었겠죠. 12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우리 gdp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 기업의 빚도 사실은 이제 조금 발라서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대기업들 또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it기업들 이런 데는 빚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일부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것도 문제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 상공인들도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빚이 굉장히 빨리 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으로 굉장히 매출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게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서 이른바 영끌 비투하는 청년 세대들이 늘었다는 것도 가계비채 증가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 가구 중에 이 자영업이라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적자 가구가 78만 가구입니다.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 수준인데 적자 가구의 개념이라는 건 자영업 가구의 소득에서 필수 지출과 대출 월금 상환액을 뺀 값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비용 구조를 감당 못하, 비용과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가 총 17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의 무려 36.2%.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가 적자랬잖아요. 그런데 이 적자 자영업 가구가 갖고 있는 빚의 퍼센테이지는 36.2%라는 거죠. 두 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성 빚을 많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금융시장에 또 굉장히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숙박, 음식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적자 가구가 크게 증가했고 금융부채는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투자 확대와 공실률 증가 등에 따른 수지 악화를 이유로 부동산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대면과 부동산 쪽에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재정, 정부 부채가 많이 는다. 재정 확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는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종부 출범 이후에 적자 재정 규모를 좀 줄이지 않겠냐. 그리고 반대로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완화하지 않겠냐. 이런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전체 경제 주체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최근 들어서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좀 늘긴 했어요. 그런데 가계 부채의 증가에 비하면 훨씬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채 부담, 부채를 왜 질까요? 채산성이 떨어지는 데가 부채를 지죠. 장사 잘 되는 데가 왜 빚을 내겠어요? 그런데 경제 주체 중에 가장 취약한 거리가 어디냐면 가계와 자영업, 중소기업 이쪽이 가장 취약한. 왜냐하면 이쪽의 비지 그리고 이쪽의 적자 경제 단위가 이렇게 급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제를 아우러서 볼 때 과연 정부와 기업과 가계의 어떤 건전성이라는 게 어느 쪽이 더 취약해지고 있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재정을 쓰고 또 줄이고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청년층의 신용 리스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청년층 대출자 중에 취약 대출자 비중이 6.6%인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습니다. 다른 연령층 평균은 5.8%가 취약이거든요. 취약 대출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취약 대출자라는 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 가운데서 저소득, 즉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 신용점수 기준으로 664.2% 이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에서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청년층이 이렇게 취약해지면 이분들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빈곤층으로 갈 게 거의 확실해지면 이분들의 의욕을 못 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전소득, 즉 국가보조금이라든지 혹은 다른 계층들이 부담해야 될 연금의 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구조로 가고 저성장구조가 고착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지원 노력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새 정부에서 좀 많이 고려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인구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뉴스가 나쁜 뉴스보다 좋은 조직이 최근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업수당 주간으로 집계를 하잖아요. 노동부에서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 사이에 신규로 나 실업자 됐으니까 수당 주세요 한 청구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 주보다 2만 8천 건이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망한 21만 건에서도 한 3만여 건 줄어든 그런 감소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청구건수 자체는 1969년 9월 이후에 최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69년 9월 이후에 주간 기념으로 보면 이 주에 나 신규로 실업자 된 사람이 가장 적은.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이전소득 즉 정부가 주는 보조금 같은 것들이 실업수당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가면 또 위험하다며. 이래서 사실은 임금도 올라가고 그렇게 됐는데 당장 갤런당 휘발유가 원래 한 2불, 3불 했는데 4불 50전이네. 그러면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이런 고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울 의장도 최근에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를 볼 때 고용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작이 되고 잡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고용이 좋아진다는 건 향후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금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수요는 100이 있는데 공급은 9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임금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 임금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와 사람 간의 어떤 매치가 원활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작다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것도 경기에 관련된 산업이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오른 걸 보면 미국 경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대로 있습니다만 이런 경제 지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향후 장세에도 비교적 좋은 시그날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로 저희가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요즘 이제 주총 시즌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주주간 표대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모양이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프로도 뭐 표대결 한 번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 한 번 가긴 가야 되는데. 아니 뭐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 갈 것 같아. 언제예요? 근데 또 언제인지를 몰라서. 아니 자기가 있는 주식 저거 올 텐데 주주총에 참석하라고. 문자 한 번은 못 받았어요 저는. 문자로는 안 와. 뭘 봐요? 저걸로 오지 저거. 우편? 네. 못 받은 거 같은데. 아니면 뭐 저기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나요? 그렇지. 그거 들어가서. 사실 갈 회사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데가 진짜 많은데 다른 주주분들이 좀 오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길 가봐. 어디요? 김민우. 거기 한번 가까이 있자. 거기에 자기도 대표. 대표죠. 대표. 자 근데 어쨌든 전기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주간 표대결 혹은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하는 소액주들이 집결하는 케이스가 전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호소교화학이라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가 사회의사 이렇게 임명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회사에서는 박철환 전 상무와 다른 분들을 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찬구 회장하고 박철환 전 상무는 사실 숙질관이거든요. 숙질 아시죠? 숙질? 네. 숙이면 아저씨쯤 되는 건가요? 숙부와. 여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카. 조카? 조카 사이인데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의결권 자무사도 이쪽 저쪽에 붙어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마 주주총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소액주주가 어디로 이제 표를 던질지가. 금호소교화학? 네. 있어요? 금호소교가 금요소교화학에? 네. 같은데요? 네. 있는데. 뭐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왜 얘기 안 하고 싸워? 있어? 금호소교 있죠. 아 금호소교화. 오늘이야. 오늘? 응. 주총회. 몇 시에요 이거?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본다. 금호소교 한다 이거죠. 금호소교 있어 있어. 그다음에 이제 SM 우리도 한두 번 다뤘습니다마는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데서 상금감사선의 만건을 부위를 했는데 SM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정관변경 새로운 주총안건을 추가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M의 주총일이 31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파트너스 주총안건이 변경되니까 소액주들로부터 확보한 주총안건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게 SM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대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아마 성세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가 진행하는 백브리핑 팀에서 그래? 그럼 와봐. 그래서 이제 아마 온라인 파트너스도 부르고 온라인 파트너스 얘기만 들을 수 있나? 또 저쪽 얘기도 들어보자 해서 아마 SM총도 섭외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본질이 뭐냐 니네들이 다투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소액주주들 혹은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기관투자가 이런 또 행동주의 펀드라는 회사들하고 단합해서 주주총회에 좀 시끌시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주주총회가 아무 논란도 없이 그냥 내 찬성입니다. 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거는 주식회사 제도에 어떻게 보면 국회 같은 거잖아요. 국회에서 의결권 행사에서 법안 통과하고 이런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한 30년 투자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가본 게 손으로 꼽아요. 한두 건. 그것도 업무 비슷하게 간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100% 주주 아니겠어요? 한 회사든 열 회사든 정프로처럼 40개 회사든 간에. 그래서 이번 주총 시즌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라인으로는 혹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장에 한번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어떤 경영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주처럼 느껴집니다. 주주총회에 갔다 오시면. 그래서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체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주주총회에 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 문제나 여러 일종 문제로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K-VOTE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K-VOTE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가보셔서 온라인으로 투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호석유 주주분들께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프로 지금 왔다고. 갖고 있다고? 난리 난리 지금. 참고로 금호석유는 우선주도 갖고 있지 롱. 그건 의결권 없어. 우선주만 있으면 갈 필요 없어. 아니 금호석유도 있고 유일하게 난 우선주도 샀네요. 얘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